듣기 1부분 공부해볼거에요. 듣기 1부분은 총 몇문제죠? 우리 다 알고있죠? 10문제구요. 주어진 보기와 녹음이 일치하면 V, 불일치하면 X라는거 사실 뭐 아니면 도문제다라는거 50% 확률이라는거죠? 우리가 듣기 1부분 보는 요령은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반드시 미리 보기 즉 보기 예문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그 보기를 제시가 되어있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구요. 그 제시된 보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핵심 어휘가 있을거에요. 그 핵심 어휘를 딱 체크한 다음에 그 핵심 어휘가 들리면 사실 V일 가능성이 크구요. 아니다 싶으면 X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자신을 믿고 정답을 고르는거 그게 바로 듣기에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한번 볼게요. 듣기 1부분에서는 지금 10문제 중에서요.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무조건 V가 되는 상식문제가 거의 한 4개 정도가 출제를 해대요. 거의 5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상식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요. 상식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적고 난다고 그랬죠? 아 그냥 질문만 보고도 보기만 보고도 녹음 듣지 않고도 여러분은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시험에 정말정말 자주 나왔던 반복해서 나왔던 상식 보기의 문장 20개를 한번 불타볼텐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정답이다. 그냥 V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후오리앤왕 인터넷이요. 슈 시켰대요. 류씨의 여행을 어떻게요? 비앤더 변하게 시켰대요. 즉 변하게 만들었대요. 어떻게요? 껑팡비앤 더 편리하게 인터넷이요. 여행을 더 편리하게 변화시켰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쵸? 인터넷을 우리는 여행을 할 때 지리, 위치, 뭐 환율 이런 것들 날씨 정보를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터넷이 요행을 점점 더 편리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은요. 사실 녹음을 듣지 않고도 이놈은 정답이 V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였었죠. 뒤로도 가시면 4번 볼게요. 슈바이시 정공즈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볼 것도 없죠. 그쵸? 9번이요. 이거 몇 번이나 나왔던 예문인데요. 띠 두샹 지도에서 란색 파란색은요. 뼈, 슈 표시한대요. 드러낸대요. 나타낸대요. 무엇을? 하얀 바다를 지도에서 파란색 부분은요. 바다를 표시한다.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나와도 정답은 녹음 듣지 않고도 V이다. 라고 여러분은 체크를 가감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지금 반복적으로 나왔던 상식 문장들이에요. 반드시 훑고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듣기에 일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십 번 같은 경우도요. 리, 지, 시, 샹, 후, 드 이해하는 것은 서로 하는 것이야. 이해는 상호관일 것이다. 당연하죠. 이해는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쵸? 반드시 서로 각자 이해를 해줘야지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정답은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V이구나 녹음 듣지 않고도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1번 볼게요. 쭈어, 쭈어, 시, 뭐래요? 쭈어, 쭈어, 했대요. 잘못. 무엇을? 이를. 이를 잘못했을 때는 야오, 해야 된대요. 지, 시, 즉시, 다우치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를 잘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반드시 즉시 사과하는 게 맞다. 당연하죠. 이런 딱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녹음을 너무 주의깊게 듣지 않아도 정답은 V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인 문장이 1부분에서 10문제 중에 4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상식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왔던 반드시 시험에서 상식적인 문장으로 출제가 됐던 저런 문장들을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는요. 질문을 보시면서 아 신원전예 뉴스전공 즉 신반과구나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 다음에 타다수에 깡깡 비예 오 깡깡 막 졸업을 한 거 맞나? 포인트 내는 어휘를 딱 체크하셨다가 그 어휘를 잘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렵지 않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고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